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복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 몇 군데를 추린다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진하게 담겨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19절과 20절에는 동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런 동사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너희라는 주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 성경에 보면 주어가 하나인 너희고 동사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네 개가 연이어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그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로 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어와 동사만 빼서 얘기하면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그겁니다 모든 족속을 그럼 거기 붙어있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거는 분사 형태로 되어가지고 제자로 삼는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핵심 문장에다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소원은 어디 담겨 있겠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269회나 나올 정도로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흘러서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혼란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 이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제자로 삼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아무에게나 하신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사람들을 불러서 3년의 세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로마의 권력자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제자로 삼는 일은 재산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가 삼을 수 있느냐? 자신이 제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닌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가 못 됐거나 제자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져 가시면서 이 속에 소원을 담아서 제자로 삼으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 따위는 다 내몰라라 하면서 주님을 너무나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탈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많은 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이분은 현실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걸 지적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안 되거나 못 돼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제스 무디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 아닌 제자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제자인지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영적인 힘이 다 사라진 채로 사탄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혹은 모인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물이나 프로그램,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위신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곧 교회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을 때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왔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삶이 전부다 그 삶이 있으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세상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흥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세련되고 풍성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도 없을 때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구현될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구성원들이 참 제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런 제자들로 가득하여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는 제자는 아주 열심히 믿는 소수 정예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교회를 여러 해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의 기본 틀이 갖춰진 사람이 더 제대로 더 잘 믿을 때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20분의 1의 정예만 제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몇 방울은 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채로 주님과 자기가 설정한 적정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먼 데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너희 전체 중에 10%만 제자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가 아니면 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중에 내 마음이 내킬 때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가서 좀 열심히 믿어가지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첫날부터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또 공동체 전체를 두고 질문해 보면 우리 교회에는 참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영락교회는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제자 삼는 사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기관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인지 반성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상가 아니면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도록 돕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저는 그래서 영락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큰 영적 부담을 느끼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분들이 오늘의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넉 달 남았잖아요 벌써 선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김 목사 잘 지냈냐? 그럼요 하나님 뭘 했냐? 올해 표가 뭔데?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인데요 너 낳았냐? 낳기엔 너무 늙었어요 우리 잘 지냈어요 우리끼리 그런데 교회 표가 그거였는데 그걸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가슴에 있는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시간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이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영락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작년 가을 총회에서 올 가을 총회까지 1년 동안 교인이 무려 7만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2년 동안 17만 명의 교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7만 5천 같으면 100명 교인이 750개가 단 한 해 동안에 없어진 겁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마음 아파요 이유가 뭡니까? 와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단에 현재 남아있는 교인이 2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영락교회가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255만 명 정도 영락교회가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9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가 9천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영락교회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영락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불같이 일어나면 나머지 교회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 1% 이상 되는 영락교회는 작은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횃불을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길 원하고 이것이 복음의 불이 될 때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3분의 2가 지났지만 남은 넉 달 큰 부담을 느끼고 달려가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됩니다 고여 있는 불은요 100% 썩게 돼 있어요 고여 있으면서 생명을 그 속에 간직할 수는 없어요 웅덩이는 다 썩는 겁니다 나도 썩고 너도 썩고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우리 개인이 살려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막 전심전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할까 상반기에는 기도대각성 120일을 했으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생명대각성 120일을 해보자 9월 1일부터 하니까요 딱 120일이 맞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어떤 분이 90일 할까요? 120일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12만 볼트를 이렇게 뭘 내걸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냥 한 명이 한 달에 한 명 정도 예배에 같이 모시고 오는 걸로 하자 뭐 매주 모시고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학교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우리 노년까지 한 달에 한 명 길 가다 만난 사람도 좋고 누구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대 사탄의 그 많은 소음 속에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예배든지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거 못하겠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천 명이 초대될 때마다 우리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천 명이 많아 보이세요? 영락교의 성도들이 조금만 결심하면 한 주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에 만 명도 우리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저는 저부터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섭섭해하신다 그래서 8월 마지막 금요일과 9월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 번 해보기로 내가 보금의 본질로 한 번 돌아가 보기로 정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는 길가다 만난 사람이든 누구든 다 가족 너무너무 좋죠 나랑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주님의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사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그 남편, 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이웃, 친지, 직장 동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기 와서 앉아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요 무슨 영락교의 교인을 늘려나가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영락교에 와도 되고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하면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전 지역으로 대살로니카 교회 소문이 쫙 퍼지듯이 영락교회가 상반기엔 기도하더니 이제는 많은 이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기 시작했대더라 보금은 지금도 역사한다더라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교회 교회마다 다시 보금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차가 없으면 차로 모셔오기도 하고 주차장 없지만 바깥에 대고 주차비도 내기도 하고 내가 헌금 바치는 마음으로 그분 오셨는데 점심 한 그릇 내가 사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요 억지로 하면 곤란하겠죠 아까 찬양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넉 달 동안은 이웃교회 갔다 와야 되겠다 목사님 얼굴 보기 민망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 감고도 다니시는 익숙한 영락의 성도들과 처음 오신 낯선 분이 이 마당에서 뜰에서 다 좋아하고 여기서 같이 어우러지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수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건물이 있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지 그건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맨 마지막 20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골지어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까?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세례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씀이지 그냥 놀러나 다니고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고 드라마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올 때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제자 삼는 과정에 핍박 받을 때 너 자신이 참 제자 되려고 눈물 흘릴 때 내가 너 곁에 같이 있어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거 가졌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락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 가을 넉 달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 만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낳고 기르려고 조금 수고했어요 이렇게 연말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 거룩한 주먹을 불 끈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락교회 화이팅!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표가 정말 달성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сох Bobby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은희 한국국토정보공사